아, 선생님. 아, 실장님! 어, 진수 씨. 진수 씨, 괜찮아요? 저 좀 태워주세요. 빵집이요, 빵집. 아, 예. 빨리요, 조금만 더 빨리. 감사합니다. 왜? 아, 당사님을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카페 사장님이 지금 서울 떠나신대요. 어디 지방으로 이대로 가신대요? 빨리요. 빨리. 아, 진수 씨. 네? 아, 어떡해. 야! 야!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가지세요, 빨리요. 야!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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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자분이 따라오는데요? 그냥 가주세요.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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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이 쓰러지셨는데요? 네? 어? 차 세워요! 바깥입니다. olla 하고싶어졌습니다. 여사 vide dúbär fare죠!